대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마지막 일격 을 가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그거를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지식인 가운데 수학적으로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 데 크게 역할을 하신 분은 인화대학교의 여러분들 공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허병기 교수님 이 책을 여러분들 쓰셨죠. 비밀지령 2- 허병기 교수님 킹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쓰시는 분들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신 허병기 교수님 좀 격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비밀지령 2- 킹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규명하신 분이 한양대 공대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맹주성 교수님입니다. 맹주성 교수님이 선거 문제를 괴뚫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개선안입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개함입니다.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유관으로 수개표를 하겠다. 유령투표지임을 확인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를 할 수 있나 여기서 착하게 맹주성 교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투표지가 들어있다는 것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 줄 꺼놓은 개함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속에 이미 유령투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전자개표로 통과시키고 그걸 여러분들 뭐죠 전면 수개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무시하면 맹 교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투표지를 전자개표로 통과시킨 이후에 유관으로 수개표한다고 구독자 수 180만 명이라는 대형 유튜브의 썸네일 제목이 수개표 도입으로 선관위가 뒤집혔다고 얼마 전까지 한 번도 부정성을 다룬 적이 없었던 유튜브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환영일색이고 현정권 칭찬뿐입니다. 실상을 모르면서 이런 류의 방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영화를 주는지 생각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회심에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수개표는 국민의 눈을 쏘기는 꼼수가 내재된 수개표이고 일거에 지난 모든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강조할 수 있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전혀 국민이 생각하는 수개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유튜브에 댓글로 여러분 뭐가 그리 좋으십니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음모적 수개표 도입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실상을 모르면서 단편적 시각으로 판단해 보도하는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이름대로 개암 단계에서 위조투표지가 다 투입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누구도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해가지고 이명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신 거죠.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인 날인 개인 도장 날인을 결사 거부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총선에서 선거 부정을 또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막 적나라 여러분들 맹주승 교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요연의 여러분들 김미영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르고 그냥 꽃가마를 타고 한동훈 씨름 와 와 다니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시안부 생명이니까 조작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3구 대선 직전에 국힘당 국회의원 4명이 선관위를 방문하여 개인 도장 날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 답변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난 4명의 의원 무소불위 권력 앞에 국회는 비겁하고 무력합니다. 모두 다 자기 금배지도 않은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처럼 저렇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금배지만 닮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나라의 안위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선관위 여러분들 이 소위 제도 개선을 누구도 여러분들 이게 손에 피를 묻히려고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낯설겠습니까 선관위는 2017년도 선거 무효소송 사건에서 개인 도장을 찍지 않아도 투표지는 유효하다고 2019년 9월에 판결하였다. 판례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러나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인 도장 날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2017년 대선 부터 이후에 모든 선거에 선거 부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표현이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인쇄로 여러분들 인쇄로 인쇄 도장을 인쇄 사용하는 것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종적인 여러분들 무기인 겁니다. 그걸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거상으로서 거의 국민들이 뭡니까 선관이 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달하게 된 겁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여 공식적으로 개인 도장 찍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선거 관리위는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말 자기 책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들고 이런 여러분들 대통령의 은행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뭡니까 보수 진영의 국민들로부터 그냥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사안을 덮었던 최종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거론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깽개가 끝난 거니까 선관위의 결사적 행동은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선거 부정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입되는 수계표는 선관위가 이번에 12월에 내놓은 지난 총선까지 일거에 투명하고 정상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엄용한 국민 기반 행위입니다. 군회의 침묵은 선거 부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악힌 국민 주권을 대차하기 위한 투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저로서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시민단체가 힘을 규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다 밝혀졌는데 so wha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관위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9번의 선거 부정이 있었고 10번째 선거 부정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입법 권력을 완전히 더블당 중심으로 재편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선거 부정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아마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분석회가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왜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실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걸 수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선거 부정의 제도화가 된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맹주승 교수님이 3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제도 개선의 분석 결과는 관리관 4인 문제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 측은 절대 수용 불가능하고 그리고 맹주승 교수님이 설명한 거에 더해가지고 제가 더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되면은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특별 조작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아킬레스건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만 관절시키게 되면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거 부정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이나 대통령이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찍소리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탄압이 있을 것이고 그럼 뭐 누구 좋으라고 이러면 탄압 받으면서까지 뭐죠? 그냥 나중에는 또 신체적 탄압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채널 탄압을 했지만 그냥 그 사람만 입을 다물게 하면 그 다음에 조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박사님 나라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또 질문할 사람도 있겠죠. 그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한 번 보시고 오늘 방송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은 이제 차칵차칵차칵 가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힘을 규합해가 그걸 관철시킬 류하는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표일까지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렇게 방송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보안 시리즈 다섯 권이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참정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송 참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いうこと입니다. 감사합니다. , GIS, 바닐 Ref소 unde 예전적으로 내려 pouquinho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